다음 시청자분 전화주셨는데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시청자님 어떤 종목 있으실까요? 포스코 인터내셔널이요. 네, 포스코 그룹주 나왔습니다. 포스코 인터내셔널 매수가 얼마십니까? 8만원에 20%요. 8만원에 20%? 네. 네, 오늘 이 종목이 21% 상승을 했지만 아직은 턱없이 부족합니다. 네. 6만 5,200원 기록했네요. 네. 네, 어떤 부분 도와드릴까요? 아, 한 매수가까지 갈 수 있을까요? 네, 알겠습니다. 매수가까지 갈 수 있을지 전망 들어보겠습니다. 소장님. 네. 매수가까지는 충분히 갈 것 같습니다. 갈 것 같고 지금 20% 이상 상승을 하고 마감이 됐는데 제가 보기에는 내일장이나 내일 모레장까지는 그래도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좀 더 남아있을 것 같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러한 흐름들을 좀 더 기대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똑같습니다. 그러니까 오늘 이슈들이 다 비슷비슷하다 보니까 공무에도 금지에 따른 영향력이 굉장히 좀 심하다라고 좀 보시면 심한 것보다도 그 영향력을 통해서 상승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좀 더 살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린다 한다면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경우에는 제가 지금 파악을 해본 결과 한 2조원 가량 정도 그리고 지금 공매도 잔고 금액이 사실 8월 3일 때 당시 때 8월 3일 때 당시 때 잠시만요. 좀 파악을 해보면 8월 3일 때 당시 때 3,700억 정도 된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. 근데 지금 현재 시점에 대해서는 공매도가 300억으로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.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봤을 때는 공매도에 대한 쇼커버링에 대한 기대감은 그렇게 크지 않을 가능성은 높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지금 수급이 들어와주는 시점을 봤을 때는 8만 원 이상 돌파를 했을 때는 그때 좀 전량 매도를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은 매수가 가격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매수가보다 좀 더 상방을 잡는다 하면 8만 한 2,500원 때 되면 그때는 좀 전량 매도를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. 네, 시청자님. 매수가 이상에서 비중 조절을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, 수고하세요. 네,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번 주 초중반까지 추가 상승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. 공매도 금지 이슈에 따라서 함께 움직일 수 있는 포스코 그룹주라는 평가인데요. 목표 주가 8만 원 돌파했을 때 전량 매도를 하거나 8만 2,500원 선까지 내다보면서 대응하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. 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